네, 이찬승 미국어 히어링 9-1과 우리 Gat이죠? Gat을 활용한 Phrase of Verbs에 대한 건데 복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시작하기 전에 제가 방금 차를 타고 가면서 영어를 듣고 있었는데 제가 우연히 듣고 있던 영어 파일에 이런 게 들려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정확하죠? 어떤 단어가 영어에서 제일 어려우라고 물어보니까 Gat이라고 대답하는 거 있죠? Gat은 쉬운 단어잖아 라고 말하니까 It has 뭐라고 말했죠?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이 부분만 It means a thousand different things 수천 가지의 다른 의미를 가지고 계시 어려운 의미가 쉬운 주이티라는 단어인데 뜻은 엄청나게 다양할 수 있다는 정말 뼈가 있는, 정말 의미 있는 말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국어를 통해서 Gat을 공부하는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얼른 가서 다시 녹음을 하고 있네요 이 책이 제가 오늘 책 중에 한 권인 교실 영화 핵심 패턴이라는 책인데 여기에 이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정말 정확한 Gat의 중요성과 그 어려움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같이 복습 한번 들어가시고요 오늘 방식도 일단 원어민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I must admit that I was worried about getting a new boss But this guy is okay Yeah, he seems pretty easy to get along with At least that's my first impression But I don't always go by first impressions Yeah, neither do I It'll take a while to really get to know him 좋습니다 조금 이제 문장들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요 가려드려 볼 테니까 이 원어민거 같이 한번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점검 한번 해보시죠 들려드릴게요 시작 I must admit that I was worried about getting a new boss But this guy is okay Yeah, he seems pretty easy to get along with At least that's my first impression But I don't always go by first impressions Yeah, neither do I It'll take a while to really get to know him 좋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속달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15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15초 동안 아래 있는 한글을 영어로 표현해 보시죠 시작 좋습니다 Yeah, he seems pretty easy to get along with At least that's my first impression But I don't always go by first impressions Yeah, neither do I It'll take a while to really get to know him 자, 여러분 정답 간단하게 확인할 시간은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정확히 하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죠 좋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번 원어민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Number two Hey, Mr. Lee, slow down You're going over 85 miles per hour You're going to get a ticket Oh, no, I won't I always get away with this You'd better not press your luck You'll get caught sooner or later Then you'll be sorry 여러분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동안 아래에 있는 한글 문장을 영어로 표현해 보시죠 시작 좋습니다, 여러분 들려드릴 테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셨는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갑니다 Hey, Mr. Lee, slow down You're going over 85 miles an hour You're going to get a ticket Oh, no, I won't I always get away with this You'd better not press your luck You'll get caught sooner or later Then you'll be sorry 여러분 정답 확인 한번 해보세요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원어민과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Number three Are you going to be able to make it home for Chuseok? Yeah, I think I'll be able to go home this year You must be happy Last year I didn't get to go home But this year it's different 좋습니다 가린 상태에서 원어민 영어로 한번 들려드릴게요 영어로 표현 한번 해보세요 Are you going to be able to make it home for Chuseok? Yeah, I think I'll be able to go home this year You must be happy Last year I didn't get to go home But this year it's different 좋습니다 여러분 15초 드릴게요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시죠 시작 자 여러분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죠 원어민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답 한번 확인해 보시죠 5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저 여러분 4번으로 가시죠 여러분 혹시 뭐 시간 부족한 사람들은 아시죠 잠깐 Pause 누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시간은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먼저 한번 원어민과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갑니다 네, 여러분 가린 상태에서 다시 한번 원어민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여러분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동안 영어로 표현해 보시죠 시작 네, 잘 하셨나요 여러분 정답 확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초 동안 놓친 곳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죠 네, 여러분 5번으로 건너가죠 5번 먼저 원어민과 함께 읽어보시죠 갑니다 네, 여러분 가려드려요 원어민의 목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정답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네, 여러분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동안 아래에 있는 한글을 영어로 바꿔 보세요 갑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혹시 빠진 부분이 있는지 정답 한번 확인해 보세요 6번으로 가겠습니다 원어민 목소리와 함께 같이 읽어보세요 6번으로 가린 상태에서 원어민의 목소리 다시 들어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15초 드립니다 아래의 문장들을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시작 원어민 목소리 들려 드릴 테니까 잘 표현하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여러분 정답 보여드립니다 5초 정도 정답 확인해 보세요 네, 3번으로 가요 7번 원어민과 같이 읽어보세요 7번 원어민과 같이 읽어보세요 가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원어민 목소리 들으시면서 연습 한번 해 보시죠 좋습니다, 여러분 15초 드립니다 15초 드립니다 15초 동안 아래 한글을 영어로 바꿔 보시죠 시작 원어민 목소리 들려 드릴 테니까 잘 표현하셨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여러분, 놓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5초 드릴게요 네, 오늘의 마지막 8번입니다 8번 원어민과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8번 원어민과 같이 읽어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가린 상태에서 원어민 목소리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좋습니다. 여러분 15초 드리겠습니다. 15초 동안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네. 여러분 원어민 목소리를 빌려 드릴 테니까 잘 표현하셨는지 확인해 보시죠. 갑니다. 좋습니다. 혹시 놓친 부분이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네. 이상으로 1번에서 8번까지 복습 끝났습니다. 여러분 한글 번역만 보고 모든 영어문장이 자연스럽게 나올 때까지 복습하시고요.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혼자 공부해도 외국 좀 다녀왔냐?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런 유튜버도 있더라고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뭐 저도 비슷한데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이런 블라블라 블라블라 블라블라가 뭐죠? 블라블라 블라블라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블라블라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블라블라예요. 이 영상 간단하게 한번 보실래요? 블라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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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 정말 귀엽죠?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하는 거는요 부모들이 하는 소리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밖에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나이가 먹으면 요창한 아이로, 어른으로 성장하잖아요 영어의 가장 빠른 습득 방법 영어를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블라블라블라 따라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습 통해서 guest을 통해 만드는 프레저버 익숙해해 줄 수 있기를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8-9-2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리바디, 바이바이